안녕하세요 당미입니다 이번 한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가끔 이렇게 일할 때 우리가 와서 먹을 거 살라고 해요 이렇게 집 앞에 새가 오면 먹을 걸 주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연유가 들어간 레몬 연유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에요 버터, 밀가루, 옥수수 전분, 베이킹 파우더, 라이싱슈가, 우유, 크림치즈, 계란, 설탕, 레몬, 연유, 바닐라 센스, 소금, 크림 입니다 그 외에 장식할 재료들을 준비해 주세요 계란 흰자 4개를 믹싱룹에 담아주세요 참고로 오븐 예열을 160도로 해줍니다 흰자를 삐져러 줍니다 거품이 올라왔을 때 설탕 120g에 3분의 2 정도 나누어 추가합니다 거품이 하얗게 80% 정도 장단해질 때까지 리스크 했습니다 거품이 하얗게 80% 정도 장단해질 때까지 리스크 했습니다 계란 노른자 2개를 믹싱몰에 담아줍니다 리스크 후 한번 찍어서 풀 모양이 고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계란 노른자 2개를 믹싱몰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우유 110g을 추가합니다 바닐라 센스 1티스푼을 추가해줍니다 녹임버터 38g을 추가해줍니다 밀가루 100g, 옥수수 전분 2티스푼, 베이킹 파우더 1티스푼을 추가합니다 레몬 제스트를 갈아 넣어줍니다 소금 1티스푼을 넣어줍니다 소금 1티스푼을 넣어줍니다 만들어놓은 머랭을 나누어 추가해주고 섞어줍니다 한꺼번에 넣은 척는 것보다 공기가 들어가 고울 때 잘 부풉니다 베이킹 페이퍼를 준비해 브라우니 틴에 세팅해줍니다 모양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가위로 모서리 부분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케이크 반죽을 안에다 부어줍니다 틴을 바닥에 쳐서 반죽안에 공기를 빼줍니다 이제 오븐에 165도 35분, 그 후에 160도로 7분 구워줍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케이크 스폰지를 하나 더 구워주세요 오븐이 크다면 한 번에 만들어서 구워주셔도 됩니다 꽃잉이나 작은 칼로 케이크가 잘 구워졌는지 확인해주세요 케이크를 장식할 재료들입니다 필수 재료는 하단에 접어둘게요 그 외에 케이크 장식 재료는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버터 125g을 큐브식으로 잘라줍니다 스탠다드 믹서에 넣어 크림화시켜주세요 저는 두배로 만들었는데 그 정도로 필요하지는 않더라구요 부드러운 크림치즈 75g을 추가해주세요 80g 아이싱 슈가를 추가합니다 80g 아이싱 슈가를 추가합니다 바닐라 에센스 1티스푼을 넣어주세요 석고 나서 말린 라즈메리를 살짝 추가해줍니다 연유 100g을 추가해줍니다 연유 100g을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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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면 취향에 맞게 과일향 추가나 색상을 넣어주세요. 크림치즈 연유 프로스팅은 짤주머니에 담아주세요. 짤주머니는 냉장고에 보관해주시고 연유 생크림을 만들게요. 더블크림 200g, 일반 생크림 150g을 추가할게요. 생크림 350g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염료 150g을 추가해주세요. 바닐라이센스 1티스푼을 넣어줄게요. 휘핑을 할 때 크림이 다 튀기 때문에 천을 덮어서 휘핑해주세요. 크림을 빵에 바를 수 있을 정도의 단단함이 생기면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케이크 스펀지를 이제 잘라볼거에요. 모서리 쪽을 잘라주고 저는 하트 모양을 만들거에요. 스펀지를 케이크 보드에 놓기 전에 크림을 살짝 중앙에 발라 고정하세요. 그리고 크림치즈 연유 프로스팅을 레이어링 해줍니다. 저는 여기에 딸기암을 살짝 추가해주었어요. 프로스팅을 원하는 모양대로 발라주고 연유 생크림도 발라주세요. 말린 라즈베리를 뿌려줍니다. 저는 포도로 장식해줬어요. 여러분은 원하시는 과일 올리시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케이크 스펀지를 위에 올려주세요. 연유 생크림을 위에 바로 발라줄거에요. 연유 생크림을 위에 바로 발라줄거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원하시는 재료로 예쁘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께요. asta 자,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